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의 책은 매일 쓸 것, 뭐라도 쓸 것입니다. 금정연애 일기, 펴낸 곳은 북트리거입니다. 여유 시간이 없고 피곤한 일상인데 왜 굳이 매일 일기를 쓰는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매일이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데 왜 굳이 또 하루를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일기를 쓰나요? 라는 물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배우고 욕망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합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어서 시작한 일기는 흔적 없이 사라질 뻔한 하루들을 기억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일기와 함께 나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기억을 기록으로 바꿨습니다. 그 기록이 다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일기이면서 동시에 남들의 일기에 대한 일기입니다. 일기란 본디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과정을 적고 남의 일기에서 자신과 비슷하거나 다른 삶을 읽으며 또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의 일기를 엿보겠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드디어 포노 앰프가 왔다. 그런데 왜 생각만큼 기쁘지 않은 걸까 생각해보면 늘 그런 것 같다. 주문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배송 조회를 하며 언제 오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막상 오고 나면 이상하게 무덤덤해진다. 어쩌면 그건 물건을 사고 택배를 기다리는 일이 어떤 의미에선 로또를 사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로또를 사는 건 단순히 숫자가 적힌 종이를 사는 게 아니다. 일종의 설렘을 사는 거라고 할까 유효기간은 물론 당첨번호가 발표되는 토요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를 사면서도 당첨될 거라는 기대를 그리 크게 하지는 않고 따라서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도 까먹고 있다가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우연히 로또를 발견하고 뒤늦게 번호를 맞춰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일도 비슷하다. 당연히 물건을 사는 거지만 물건이 오기까지의 기다림을 함께 사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특히 해외 직구처럼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만약 보름 후에 택배가 온다고 치자 그때 보름이라는 시간은 평소처럼 뭘 하고 보내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버린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택배가 오기까지 내가 애써 기다린 시간이 된다. 어린 왕자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던 여우처럼 여우는 그 1시간 동안 어린 왕자를 기다리며 커다란 행복을 느꼈겠지만 막상 4시가 되어 어린 왕자가 왔을 땐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데 내 길을 걸어도 좋다. 오디오를 시작하고부터 나는 소위 말하는 장비병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미가 작동하는 근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등산용품, 캠핑, 카메라, 자동차, 원예, 오디오 용품 등을 사는 기쁨이 제일 크고 등산하고 캠핑하고 사진 찍고 차를 몰고 식물을 가꾸고 음악을 듣는 기쁨 등은 생각과 달리 부수적인 것이라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사야 하고 그것도 잘 사야 하는데 그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물건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할 뿐. 그러니까 내 경우 그 대상이 책에서 오디오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4월 6일 수요일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다. 봄이라서 그런가? 신간 출간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언제부턴가 평온함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깊숙한 곳에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 그런데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 할 일이 많은데 좀처럼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저 무겁게 쌓이며 나를 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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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년 4월 8일 금요일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 제이콥의 방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대신 왜 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적어놓겠다. 이 일기는 친절하며 무표정하고 믿을 만한 친구니까 요는 내가 작가로서는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유행에 뒤처졌고 나이도 먹었고 더 이상 뭘 잘할 수도 없으며 머리가 나쁘다. 봄은 도처에 와 있는데 내 책은 때 이르게 세상에 나와 그만 순이 잘려버렸다. 6월 8일 수요일 워크숍 준비하면서 재발트의 토성의 고리를 마저 읽었다. 2011년도에 출간되고 처음 읽었을 때보다 지금 다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감탄하다가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었다. 어제 잠을 거의 못 자서 그만. 한 시간쯤 잤나 어느덧 나가야 할 시간이어서 하는 수 없이 걸어가면서 지하철에서 마을 버스에서 해방촌 언덕을 오르면서 계속 읽었다. 올 때마다 경사가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건 그냥 기분 탓이겠지 아니면 체력 탓이거나 매번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많아서 좋은 동네다. 오늘도 아이들은 좁은 골목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호요서사에서 워크숍 끝나고 존 A 베이커의 송골매를 찾아서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책장에 새 책을 둘 자리가 없어서 한참 노려보다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왜 맨날 책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 또 책을 사는 걸까 마조히스트인가 2020년 6월 7일의 일기를 소설가 황정은은 이렇게 썼다. 한밤에 책이 쓰러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한다. 책들은 왜 그런 소리를 내며 넘어질까 딱 하고 쪼개지는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이다가 가보면 북엔드로 눌러두지 않은 책이 넘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흡족해 책을 도로 세워두고 자러 간다. 방금 넘어진 책 속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고 상상하면서 크리스티앙 보뱅의 책을 다 읽고 데버라 리비의 책으로 넘어왔다. 책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10월 6일 목요일 미셸 트루니에는 어느 10월의 일기를 이렇게 썼다. 해마다 10월 초순이 되면 언론은 그의 노벨 문학상에 대한 예측에 골몰한다. 그리고 매년 그렇듯이 내 이름이 거명된다. 내가 노벨상 가능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벨상은 절대로 노벨상 가능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또한 사실이다. 사실 그 유명한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필경 무시무시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면을 쓰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 상을 받고 나면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노벨상이 하는 말이 된다. 내가 손에 쥐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기도 하는 이 가벼운 붓은 그만 무거운 몽둥이로 변해버릴 것이고 나는 그걸 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겁고 살인적인 무기인 양 휘두르게 될 것이다. 트루니에는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올해 노벨 문학상은 아니 에르노가 수상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열일곱 번째 여성 작가다. 역대 수상자 118명 중에 단 16명만이 여성이었다는 뜻이다. 프랑스 작가로는 열여섯 번째 프랑스 여성 작가로는 최초다. 에르노는 문학이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억압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나는 잠시 내가 만약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만약 노벨 문학상을 대리 수상한다면 말이다. 그야말로 중년의 연말이다. 조심조심 쓰는 건 죽음과 같은 글쓰기 12월 20일 화요일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투 바우마는 2010년 12월 27일의 일기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의 주장을 인용한다. 덤바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진화에 의해 어떤 특정하게 한정된 수의 사람 이상을 자신의 사회적 세계 안에 둘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실제로 덤바는 그 수를 계산해 냈고 거기에 덤바수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그가 발견한 바로는 우리 중 대부분은 약 150명 정도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진화가 덜 된 게 분명하다. 내 사회적 세계 안에 속한 사람을 새기 위해서는 세자리 숫자는커녕 손가락과 발가락을 동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족과 친구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다. 일 때문에라도 종종 만나야 하는 몇 명을 제외한다면 1년에 서너 번은 볼까. 그럼에도 그들은 나의 친구이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다. 이번 주는 그들을 만나는 주간이다. 오늘은 아날리얼리즘 친구들 내일은 시인 친구들 그리고 모레는 25년 된 친구들 그야말로 중년의 연말이다. 우리는 망원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다. 직전에 같은 약속이 있던 K와 함께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J가 먼저 와 있었다. 잠시 후에 L이랑 H도 왔다. L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직접 선곡한 노래를 모은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친구들 중 내게만 카세트 데크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내게는 카세트 데크가 없고 새해에는 오디오 취미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 아닌 다짐을 했다. HW랑 P는 조금 늦는다고 했다. 그래서 먼저 주문했는데 다들 왜 이렇게 잘 먹는 건지 요리를 거의 한 사람당 하나씩 먹은 것 같다. 지각한 친구들 올 때마다 추가 주문해서 싹싹 먹고 2차로 치킨집 가서 또 먹었다. 너무 많이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니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도 춥지 않았다. 일기만 쓰기에도 하루가 부족한 작가 금정연이 끝없는 마감 속에서 발견한 금정연 HWP의 평행 세계 우리는 저마다 느끼고 쓰고 살아있다. 이상 매일 쓸 것, 뭐라도 쓸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